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계약법 강론 512피부터 하겠습니다 자 563조 매매가 나왔습니다 계약법 강론은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자 이 세 가지는 미래중개업자 여러분이 중개 대상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전 전형개학의 15가지인데 세 가지만 여러분들 시험법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다섯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셋, 둘, 하나, 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563조 매매 늘 있던 얘기입니다 매매를 분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민법전, 민법전에 있는 그죠? 563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면 파는 사람은 뭐 이전할 것을 네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은 뭐 네 대금 지급할 것을 뭐했다 약정, 약정했죠 그래서 무슨 계약이 되죠? 네 매매계약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민법전에 있으니까 이건 무슨 계약이라고 하면 되죠? 비전형이 아니고 뭐다? 전형계약에 속한다 연습하셔야 돼요 뭐가 아니고 두 번째, 첫 번째 약정을 청약이라 한다면 뭘 한다면 이걸 청약이라 한다면 두 번째는 이게 뭘까요? 승낙이거든요 그럼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본다면 뭐라고 쓰실까요? 이게 낙성계약에다 표를 써주는 겁니다 그럼 낙성계약의 반대반은 뭐죠? 유물계약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에 효력이 생기면 갑한테는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각자, 각자 효력이 생깁니다 조문에서 효력이 생긴다 갑은 무슨 채권이 있고요 무슨 채권? 대금 달라는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이쪽은 뭐다? 재산권 달라는 뭐가 생긴다? 채권적 효력이 생긴다 그럼 채권을 던지면 이게 누구한테는 상대방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채무가 되는 거예요 채무, 채무 뭐가 된다고요? 채무 그러면 을한테는 채무가 되고 이것도 갑한테는 뭐가 된다? 채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가 몇 개의 무너예요? 무게 두 개가 되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각자, 각자 채무를 뭐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합당하죠? 채무를 이행하는 것 채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을의 돈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되죠 내 재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뭐라고 하죠? 네, 출연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출연 갑의 재산이 마이너스 되고 자, 을의 재산이 플러스 되죠 이거 출연이라고 해요 출연, 출연 그죠? 그러면 양쪽이 출연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네? 유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반드신 말은 뭐죠? 무사 그러면 각 계약의 성질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구별할 때만 하던 뭔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전형 계약의 대표가 방금 전에 뭐였었어요? 매매 했었어요 매매 그죠? 매매 그럼 비전형 계약의 대표가 뭘까? 네 계약금 계약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낙성이 못었고 요물이 못었길래 이렇게 표현하냔 말이에요 차이가 있으니까 뭔가 구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차이가 그래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해악금 해자랑 연관이 있습니다 뭐가 연관이 있다고요? 해악금 해자 그래서 요물 계약이 된 다음에 여기서 해악금 해제합니다 그래서 요물 계약을 제가 표현할 때는 뭐냐면 다다다다다 계약 약정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거기서 비교할 것이고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서 다음 두 번째 양쪽이 채무를 부담한다 쌍무, 편무, 구별,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구별, 실익 있었죠? 뭐? 동시 이행 이 항병권 문제하고 그다음 뭐예요? 위험 부담의 문제 무슨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무를 이행할 때 만약에 매수인이 약속한 중도금을 제때 못 주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채무는 뭐라 한다? 불이행이란 말을 씁니다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위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누가? 이쪽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행하지 못할 때 돈을 제때 못 주면 제목이 뭐예요? 이게 이행 못하는 것 이행 못하는 것 이쪽은 무슨 단어가 들어갈 것이고 이행 지체란 말 들어갈 것이고 이쪽은 매듭이 불을 했을 때 이행 뭐예요? 불룡 그래서 이 지체하고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체는 지체는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이행 지체는 뭐하고 연관이 있고 동시 이행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 불룡은 이행 불룡은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위험보다 연관이 있다고 설명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쌍무개학의 특질은 뭐다? 동시 이행과 위험부담은 편무는 없고 어디만 있다? 쌍무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문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 이행하고 뭐하고? 뭐하고? 위험부담 그 다음에 채블링 나와요? 안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제목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딱 남은 게 뭘까? 유상무상을 왜 구별해야 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쪽은 돈을 완벽히 돈을 줬어요 완벽히 줬는데 판 사람이 출연했는데 뭔가 이상한 물건을 준 거예요 이상한 물건 그래서 이 출연이 뭐하지 못할 때 완벽하지 못할 때 즉, 뭐에 문제가 있거나 뭐에 문제가 있거나 권리에 흠이 있거나 권리하자가 있거나 또는 뭐에 하자가 있으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나는 돈을 완벽히 줬는데 너는 왜 이상한 거 줬느냐 해서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권리하자 물건하자 가지고 매순이 매도나한테 책임져라 라고 공격하는 것이 뭐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동생과 위험부담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어디서 했어요? 쌍무편부는 아까 계약법 총책에서 했었고 이제 이 파트에서 할 게 뭐다? 여기 무슨 해제하고 해약금 해제하고 뭐하고 담보 책임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기 512페이지 보시면 1번에 1번 보시면 체킹하시면 매매란에서 여기 보시면 약정 약정해가지고 성립하는 거기 낙성 나오죠? 낙성 두 번째 쌍무 그다음 그다음 뭐죠? 분류식 전연적인 무슨 계약? 유우상 자 그렇게 해서 1번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3번 현실매매도 매매의 일정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것이 현실매매 3번 있죠? 가게에서 물건 사는 게 무슨 매매? 현실매매 현실매매 가게에서 물건 살 때는 약속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색이 있을 뿐이지 여전히 매매의 일정 현실매매도 매매의 일정이니까 똑같습니다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당연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1번에 ㄷ 체킹하세요 ㄷ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 장래 성립하는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특징 타인 거 팔아먹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의 것을 팔아먹는다? 보통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법적에서는 수익권 취득 시기 때문에 그죠? 취득 시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도 뭐요? 할 수 있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뭐하다? 유효 다만 취득해서 넘겨주지 못하면 담보 책임지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여기 무슨 문제 있어요? 여기 무슨 문제? 무슨 문제? 그러니까 타인 권리를 팔았을 때 못 넘겨주면 권리 하자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진다?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대금 있죠? 2번에 2번 대금은 니은에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대금 있죠? 대금 대금 반드시 뭐에 한한다? 돈 돈 돈 자 이것이 만약에 돈이 아니면 돈이 아니면 돈 아닌 걸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이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12페이지에 563조 매매가 있고 주문이 밑에 596조 교환이 있죠 같이 외치보는 줄 아십니까? 563조의 대금은 금 있죠? 금 그럼 반드시 뭐다? 금 돈 이어야 되기 때문에 돈 아닌 걸 지급할 그 날 약정하면 밑에 뭐가 된다? 교환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매와 교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매매는 한쪽이 재산권 이전 약정 한쪽이 대금 지급 약정 그 대금 반드시 뭐다? 돈 만약에 한쪽이 돈 아닌 걸 지급할 그 약정은 뭐가 된다? 교 환 그러면 매매나 교환아 이 성질은 똑같겠죠? 교환도 똑같아요? 교환도 뭐예요? 똑같아요? 그게 뭐야? 전형 비전형은 전형이고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서 요즘 시험을 이렇게 합니다 교환은 요물이에요 교환은 요물 아니에요 교환은 뭐다? 약정 약정 무슨 계약이에요? 낙서 네 그렇게 해서 결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예약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예약 다음 편 넘겨봅시다 564조 타이틀 제목이 매매의 무슨 약 일방 약 지금 당장 살 수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다고요? 살 수 없으니까 뭐 걸어놓고 예약 걸어놓고 나중에 매매할 수도 있어요? 있죠? 514페이지 메뉴의 제목이 뭐예요? 매매의 무슨 약 일방 약 그러면 일방 약의 반대말이 뭐냐면 쌍방 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약이요? 그래서 벽에다 제목 적을 때 일방 약만 적어놓지 마시고 옆에다가 무슨 약도 적어놓는다? 네 쌍방 약을 적어놓으십시오 거꾸로 쓰게 제가요 쌍방 약 그러면 이 일방 약과 쌍방 약의 이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예약 완결권을 예약 무슨권을 예약 완결권을 갖다가 한쪽이 갔느냐 아니면 뭐예요? 양쪽이 갔느냐 차이점이에요 그럼 키워드가 무슨권 예약 완결권이라는 이 타이틀을 한번 기억해 보는 겁니다 예약 무슨권 예약 무슨권 완결권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 514페이지 보시면 예약의 종류에서 니은을 체크해가면 돼요 일방 약과 무슨 약 쌍방 약 예약 완결권을 한쪽까지면 일방 약이고 양쪽까지면 쌍방 약 어쨌든 일방 예약이 됐든 쌍방 예약이 됐든 예약 자체는 뭐다 계약이죠 예약은 뭐라고요 합의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약 완결권 들어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가셔가지고 51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예약 완결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권 그러면 한쪽이 갔다 양쪽 갔다 그러면 일방 예약으로 할게요 일방 예약으로 그러면 파는 사람이 갑이고 자 그러면 예약을 해가지고 일방 예약을 해서 누가 갖기로 의리 뭐 갖기로 예약 완결권을 갖기로 약속을 했어요 예약한 겁니다 뭐라고요 예약 일방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럼 때가 되면 의리 뭐 행사하겠어요 의리 이 예약 완결권을 뭐 하게 되면 행사하게 되면 그렇죠 이때 갑이 갑이 예스를 해야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예 노하면 계약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하게 되면 행사하게 되면 갑이 뭐예요 예스 노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뭐가 된다 일방적으로 매매가 형성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권이요 그럼 여러분들 형성권에 비교되는 권리가 뭔지 아세요 네 청구권입니다 무슨권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청구권이란 말하고 무슨권이 나오면 형성권이 나오게 되면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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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노 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무슨권이야 이거는 청구권이야 그런데 형성권은 던지게 되면 상대방이 여기다가 뭐예요 예스 노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일방적으로 형성되는 것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서 이것이 상대방이 예스 할 수 있느냐 노 할 수 있느냐 판단되면 무슨권이고 청구권이고 상대방이 예스나 관계없이 무조건 일방이었다는 것은 무슨권이다 형성권이에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무슨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라는 이 말만 집어넣어서는 시험장에서는 못 견뎌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권이 아니고 시험권이 아니고 무슨권이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이 아니고 청구권이 아니라 뭐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예약 완결권 기억의 A가 포인트가 뭐다 형성권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고 청구권 아니고 형성권 따라서 상대방은 예스노 관계가 없죠 그러면 행사하는 순간 뭐다 매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 되면 다음 코스는 뭐죠 다음 코스는 매매가 됐으면 이제 뭐 해주세요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야 안해요 발생합니까 안합니까 하죠 그럼 등기 청구권은 채권자 청구권이죠 무슨권 무슨권 그럼 이거 행사해서 나중에 등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 일방 예약 걸어놓고 예약 완결권 행사하게 되면 먼 훗날 뭐가 발생하니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일방 예약하면서 그러면 장례 등기 청구권 임시로 등기 좀 해달라 라고 뭐요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걸 걸 들어갔어요 가등기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등기 왜 걸죠 아니 그건 가등기한 결과고 가등기를 왜 하냐고 가등기를 네 간단해 사람을 믿지 못해서 가등기 가업류 가처분 있죠 가짜들라는 것은요 전부 다 믿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예약했어 다음에 내가 너한테 판다고 약속하더라도 혹시 토지 가격이 갑자기 뭐 하게 되면 급등하게 되면 사람은 늘 어디에 휘둘려 돈이 휘둘리니까 누가 돈 더 준다고 팔아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매매 때문에 이중 매매 때문에 무슨 매매 때문에 이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합시다 가등기 합시다 걸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하면 가등기 하면 뭐가 붙습니까 여기 가등기 순위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그러면 때가 돼서 나중에 때가 돼서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나중에 본등기 할 거 아니에요 네 본등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등기 순위 찾아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본등기 순위는 뭐다 가등기 순위로 뭐한다 거슬러 올라가죠 묻겠습니다 물건 변동은 물건 변동은 가등기 한 대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본등기 그때부터일까요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죠 그러면 가등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코스 할게요 매매해서 등기했습니다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예요 아니 매수인 소유권 취득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등기 한 그때부터 취득하는 거니까 등기하기 전까지는 내가 과연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여기 뭐 하기 전에 등기하기 전에 가등기 걸어놨잖아요 그럼 가등기에서 뭘 하더라도 본등기 하더라도 언제 취득하는 거예요 본등기 그때부터 물건 변동이 생기는 거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상이 단지 가등기 해놨다는 것은 뭐예요 뭐만 올리려고 혹시 중간에서 소유권 취득해봐야 순위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가등기 순위 적어놓고 본등기 하더라도 뭐만 올라가고 순위만 올라가고 물건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그때부터 그러면 예약왕결권도 뭐 하셨다는 거죠 가등기 걸어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 B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C 예약왕결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뭐다 양도성이 있습니다 네 재산권은 전부 다 양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관들에 갑니다 존속기관에서는 B를 체킹하세요 B B 매매예약왕결권은 일종의 형성권 청구권 아니고 형성권 당사자 사이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 내 이를 행사해야 되고 그 기간을 지난 때는 상대방 예약목적물 부동산을 뭐 받은 인도 받았다 인도 받았다는 것은 뭐죠 현지에 점유하고 있죠 그래도 재척기관 키워드입니다 무슨 기간이요 재척기관 경과로 소멸합니다 척자 동그라미 척 동그라미 바깥으로 빼셔 가지고요 도끼척 척이 뭐라고요 도끼척 무시무시합니다 도끼척 무시무시 여기요 카메라 자 그래서 예약 완결권하고 하나 볼게요 일방 예약했습니다 무슨 예약이요 일방 예약했습니다 이때 예약은 뭐의 약자죠 예약 무슨권 무슨권 완결권입니다 무슨권 예약 완결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 아니고 무슨권 형성권 형성권은 아이고 키워드 해놨습니다 무슨 기간 재척기관 척이 뭐라고요 도끼척입니다 무슨 척 도끼척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자 매매가 됐습니다 뭐가 됐어요 매매가 되면 뭐가 발생하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매매가기약의 등기척원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건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 매매가 채권법에 있기 때문에 매매가기약의 등기척원권도 뭐다 채권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뭐의 대상이 된다고요 소멸시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두 가지 볼게요 이 두 가지 완결권하고 등기청구권을 몇 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근데 근데 이 부동산을 현재 뭐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되는데 몇 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 이 등기청구권은 네? 현재 점유하고 있을 때 생 살아있을까 사 죽었을까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등청 네? 등청 살리고 살리고 살립니다 기억나요? 등기청구권은 죽이지 마시고 뭐해요?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 등청 나올 때마다 뭐한다고 죽이시면 윗마람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뭐해요? 살리고 살리고 뭐한다 살린다 뭐는? 자 예약 완결권입니다 무슨 권? 예약 완결권입니다 예약 완결권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살까요? 사 죽을까요? 척 척이 아까 제가 일부러 뭐라고 적어놨어요? 척 도끼 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뭐가 아니고 생이 아닌 것보다 사 아셨어요? 어? 그럼 뭐하고 뭐가 또 비교가 돼요? 어? 등기 청구하고 뭐하고 예약 완결권 또 비교될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공부하는 요령이야 형성권은 맨날 제척기간 제척기간 해봐야 시험장 가서 아무 도움이 안 돼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기간 이렇게 공부하는 그러니까 뭐하고 용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도 뭐하고 뭐 그럼 채권은 거꾸로 뭐가 아니고 제척기간이 뭐다 소멸시효 네 공부를 이렇게 쳐가면서 왼쪽으로 가셔야지 문제가 없습니다 팔레 그래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약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516페이지 이제 계약금 들어갑니다 무슨금이요 무슨금 계약금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다 매매는 매매는 아까 무슨 계약이었고 전형계약이었고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었고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뭐요? 네? 비전형계약이고 아까 제가 무슨 계약이었습니까? 요물계약이란 말 한적 있었죠 무슨 계약이요? 네 저게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볼게요 자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했고 자 그러면 이제 계약금 계약 걸고 해약금 해제하는 시기를 보는 겁니다 밑에 565조를 보세요 몇 조에요? 565조 무슨금? 해약금 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의 금전기타 물건을 계약금 시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은 뭐한 때? 교부한 때 이 교부자 앞에 글자가 생략돼 있어요 다다다다다 교부한 때 당사자 간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뭐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용자는 배액을 실제로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뭐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볼게요 계약금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자 갑하고 우라고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금을 걸죠 자 계약금 걸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자 1억으로 1억으로 약속을 정하고 이쪽도 1억으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럼 보통 그날 1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그런데 그날 매수인이 제한합니다 제가 돈이 지금 1억이 없습니다 내일 계약금 일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약금 일부 얼마? 4천을 내가 지급할 것이고 7월 2일 날 그 다음에 시점 때 7월 3일 날 나머지 6천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언제 다 준 겁니까? 며칠 날 다 준 겁니까? 7월 3일 날 이때 다 준 거죠 이게 그죠? 다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565조를 대입한다면 몇 조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느 상태에서 7월 1일과 2일 사이에서는 돈이 뭐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을이 을이 만약에 돈 한 푼도 안 주고 0원이죠 네? 여기서 만약에 해약금 해제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값이 얻는 이득은 얼마입니까? 0원이죠 한번도 안 받았잖아요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일부는 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여기서 했다면 얼마일까요? 얼마 줬어요? 여기서요? 4,000을 줬습니다 그러면 값이 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4,000이죠 그러면 교부자가 있을 때 여기서 하게 되면 값이 얻는 이득은 얼마예요? 4,000이죠? 끝냈으면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해야 된다면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여긴 1억을 주고서 해약금 해제해야 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값이 얻는 이득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누구 입장에서는? 값 입장에서는 그럼 값은 어디를 주장해야지 자기가 최대치로 받는 겁니까? 네? 값 입장에서는 어디가 가장 자기 최대치예요? 최대치 이거라고 이거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꾸로 만약에 값이 해제해야 된다면 누가요? 받은 사람이 그러면 받은 사람이 영혼에다가 여기다 얼마에 얼마를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 영혼이지 뭐 그렇죠? 그럼 을이 얻는 이득은 얼마입니까? 영혼이죠 거꾸로 4천 받은 거에다가 여기다 얼마를 더 해서 4천 더 해서 여기다 주게 되면 을이 얻는 이득은 얼마예요? 4천이지 아니 자기가 준 돈에다가 배가 없으니까 4천 백이 더 있겠어요 또 여기는 1억에다 플러스 얼마예요? 1억 얻어서 을이 얻는 이득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러면 을이 을이 주행할 때는 또 을도 어디를 주행하겠습니까? 최대치를 주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 주행하겠습니까? 을은 해악금지 할 때는 언제 하라? 언제 하라? 여기라고 여기 여기 똑같이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딱 맞아지는 시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악금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해악금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한 계약금을 실질적으로 현재 뭐냐? 다 다 다 다 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판례가 이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판례가 무슨 계약은? 무슨 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약정 약정했을 때 이때 계약이 뭐하는 게 아니고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약속한 계약금을 현실적으로 뭐예요? 다 다 다 다 줘야지 계약이 뭐한다 성립하는 무슨 계약임으로 요물계약임으로 해악금 해제는 언제 하는 것이다 다 준 다음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쉽게 풀었으면 그냥 이런 얘기예요 계약금 계약 무슨 계약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계약은? 계 약금 계약은 그죠? 돈 이렇게 써버려요 뭐한다 이렇게? 다 다 다 준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해악금 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서는 절대 해악금 해제 할 수가 없다 여기서는 절대 뭐가 안 된다 해악금 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서로서로 뭐야? 자기 체들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 다 다 다 주는 계약을 어렵게 표현한 말이 낙성이 아닌 건 뭐다 여물이다 그래서 그 밑에 517페이지 관련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판례 그 판례를 별편하시고요 그게 왜 계약금 계약이 여물 계약인지를 거기다 생각을 하시랍니다 읽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아직 계약금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위민법 규정에 의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정한 단계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약정해서 실제로 가서 뭐하고 다 다 다 준 다음에 뭐할 수 있다 해악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고 낙성이 아니고 뭐다 유물입니다 그럼 보세요 같이 기억하세요 매매는 전형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비전형 계약이고 유물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매가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종 단 동시성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걸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계약금 계약은 이제부터 이제 공부하는 대로 다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야 부 아까 그때 부수 붙은 겁니다 자 넘겨봅시다 519페이지 니은에 C 체킹하세요 이행 착수란 말 조심하세요 뭐다 그 이행착수가 뭔지 아세요 예 해약금 계약은 할 수 있는 이행착수예요 여기 다섯 걸 들어간 겁니다 이행의 모전까지 다다다다다 주고 이행 뭐다 착수 하는 거예요 이행착수가 보통 뭘 얘기하죠 이게 보통 보통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이거 무슨 지급 중도금 지급을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행 준비는 아직 뭔 아니다 착수가 아니니까 거기서 이행착수에서 조심할 것이 C의 첫 번째 거 조심할 것 이행착수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이행 준비를 하는 것만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워가 아니고 이행의 준비가 아니고 뭐다 착수 고정도 하나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기시고요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해약금 해제 효과 A, B 체킹하세요 A, B 자 해약금 해제는 소급조로 거슬러 올라간 데서는 보통 해제와 같습니다 그러나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B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채무불이행 있죠 네? 채불 들어가죠 이행지 최고 불능 있어요 이쪽은 최고가 필요해요 그죠? 이쪽은 뭐가 필요 없다 최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코스가 똑같아요 모순 해제 네 법정 해제를 하죠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뭐하더라 돌려놔라 해제죠 그 다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 코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무슨 해제예요 이거는 법정 해제죠 근데 무슨 해제는 무슨 해제는 이 해약금 해제는 무슨 얘기도 필요가 없는 거고 네? 여긴 있지만 해약금 해제는 아니 받은 돈 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원상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옆에다 높은 데잖아요 해약금 해제는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뭐도 없고 원상회복 문제도 없고 또 손해배상 문제도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두 문제를 한 거예요 뭐 일방 예약하고 그 다음 뭐예요? 계약금 계약 그죠? 그럼 일방 예약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지만 뭐는 반드시 나온다? 계약금 계약 나오면 다다다다다 그 다음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 꼭 기억하기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효력에서는 523페이지에 니은 정도만 체킹하세요 니은 과실 기속 무슨 기속이요? 과실 기속 이거는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이 있으면 인도 전까지는 누 거다 인도 전 거는 갑을 있으면 누 게 아니고 을 게 아니고 누 거다 갑거 단 인도 후는 누 것이 될 것이다 갚기 아니고 누 거다 을 게 된다는 거 그죠? 인도는 누 거고 갑 인도는 언제 거 을 단 인도 전이라도 매순이 대금을 다 모였으면 완납했으면 누 거 을 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인도 후 과실을 을이 치르겠어요 돈을 다 안 냈어요 그럼 대금 이자를 줘야 돼 되겠습니까?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인도 전 누 거다 매도 인 것 매도 인 것 그러나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다 모였으면 네 과실은 누구보다 매수인 거 A, B 정도만 읽어주시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잠시였다가 이제 매도인의 무슨 책임? 무슨 책임이 여기? 담보 책임 들어가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잠시였다가 들겠습니다 오늘의 Aktile 가ượ습니다 Katie